인천공항 새벽 3시 반 인천공항 가는 버스 타려고 안 자고 나갔어요 드디어 간다니 안 믿겨 저번 달에 왔을 때 보다 사람이 엄청 많네 저녁만 서 있어라 뛰어들어 근데 저도 저거라며 뛰어들어 소시야 누나가 갈게 아까봐 보고싶어 우리 깜냥이면 아무것도 없구나 괜찮아 이리와 나만 이렇게 초라할 수가 내꺼 찾고도 귀여운데 기다려봐 아 나는 너무 무섭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 같이 타고 내려서 난 같은 비행기랑 같이 가 그런게 같은 비행기랑 진짜 대박이야 너무 귀엽다 뒤에 보러 가는 거잖아 아 미안해 안쪽으로 비행기 안쪽으로 비행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안쪽으로 비행기 한번 열어주세요 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 너무 본격적으로 방이라 깜짝 놀랐네 그냥 방이네 여기 뭐야 화장실인가봐 야 이거 좋다 여기 강이 있어 강 너무 좋은 똥물이에요 똥물인데 오 비린내가야 비린내 오 화장실 오우 오우 너무 좋아 야 넓다 화장실이 너무 좋다 야 이거 펜 돌려가나봐 너무 예쁠 것 같아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좀 유물 같은데 유물같은 것 같아 야 자연광 좀 넣어볼까? 어 오우 야 빨리 가야겠다 그래도 아 그래? 뭐? 뭐라고? 소이 나이소이 나이소이 그거는 야 그거는 호우즈도 아니고 뭐야 안성기야 뭐야 호시가 따라하는 안성기 나이소이 아 아 망했어 10년에 찍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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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부를 먹어보겠습니다 소원의 어떠신가요? 이거 받자마자 오우 간장 간장 그건데 짭조롬해 짭조롬해? 면비 당면 같아 고기를 먹어봐야 돼 고기가 엄청 토질 토질해 이거 봐 조금 매콤해도 괜찮을 것 같다 진짜 고기 약간 그 오오오 일단 한번 란베 좀 사왔어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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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개거리 엄청 커질 것 같아 들어갑니다 뭐야 무슨 맛이야? 뭐야? 양념튀김 맛? 반짝반다 반짝 풀었으니까 그럼 나 꼬리 먹어야 되잖아 맛있어? 무슨 맛이야? 딱딱한 게 껍질 먹는 맛인가? 근데 그냥 다리 하나만 먹어야지 깜짝 근데 안 심어 껍질이 사진이랑 똑같은 색이야 색깔 봐 레몬 민트 느낌이야 레몬 민트? 약간 향이 약간 향이 약간 이거 완전 딸이야 봐봐 야 이거 스쿠르바 맛이야 응 아 그냥 초코진 빠지네 음 아 이거 그냥 진짜 스쿠르바잖아 치약 먹는 거 같아 레몬 치약 나 이거 진짜 베트남 가서 먹었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 딱 맥주 앉으러 딱 좋았어 이렇게 열면 포크가 있어버렸어 그러니까 포크가 있더라고 얘네들은 오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니죠? 맛이 있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사용법이 다 태국어랑 모르겠네 나는 새우 톱냥 이거 새우 톱냥 새우 톱냥 이것도 이거는 주현이 거랑 내 건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야 슈림프 크림 크리미 톱냥 아 약간 이런 느낌 승관이 아 맞아 그거 먼저 먹어보자 아 그래 먹어보자 승관이가 아주 맛있다고 칭찬한 그거 맞겠지? 토마토 맞지 않아? 토마토, 케찹 맞는 거 같아 요새 MZ 어 이게 청렬 청렬 야 이렇게 비웠다고? 요새 MZ 이렇게 먹는다면서 그거 MZ 아니어도 알고 있지 않았어? 나는 여기 여기 따서 해 뚜껑 만들어 아 승관락해 아 승관락해 아 나도 내 친구가 알려줬어 이거 근데 한 거 맞아? 자기야 왜 하는 척만 하고 아 하지 않았어? 왜 하지 않았어? 귀찮아 아이고 됐어 먹어봐 먹어보자 애 때 빠리 짠해 음 케찹 맛이야 응 야채 크레콤 아니 그 그 야채 크레콤 케찹 찍은 맛 아니야? 맞지 맞지? 그 야채 이렇게 케찹 찍은 맛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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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 있어가지고 아 까까 타임? 응 야채 타임 그거 완전 딱 케찹 찍은 맛 맞아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경계 뭐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맛있었어 해결같이 생겼어 근데 맛있어 이거 근데 양이 진짜 개 찌끔해 여기도 한창렬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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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장이야? 어 그거 한 장이 끝이야 야 너희꺼 왜 꽉 채워주던가 그 그 그 아니 그 김자만 어 김자만은 김자만인데 그 양념된 거 말고 아 얘는 좀 더 별로 안 됐다 근데 이거 진짜 거기서 먹었을 때는 이런 그 김 식감이 안 났어 아 이거 참 너무하시네 왜 거기도 통성 비었니? 어때 무슨 맛이야? 어쩌다고? 어 우주 우주 87 ANA 그건 처음 듣고 아니 우징어 맛이라서 correl auf 아 그거 나인지 307 마리 식감이 좋다 내가 미개봉이라서 이 옷도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물론 드보리긴 하지 물론 드보리지만 까는 거잖아 야 민들레 홀씨 같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쁘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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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야 진짜 미남공격 미쳤다 주연이가 그거 나한테 줬어? 아니 아니 그리고 너네 그거 분철받은거 맞아 헐 그거? 어 메치와? 릿니? 어 그거 메치와라 메치와 내가 맨 처음부터 메치와라 그거를 써놨었어 야 그러면 우리 물 다 끓은거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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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기대도 돼 오 이거 잘못하면 부서지겠는걸? 잘해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야 딱 됐다 야 그냥 물 거친 사람 자기 자신을 칭찬했다 이거는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 이거 3문 대통한 엘깡을 합시다 일단 받아보십시오 안녕 나 여기 승관이 있는거잖아 나 지금 약간 팔톨이 다 썼네 이거 그거야? 슬리버야? 뭐? 아니 슬리버 아니야 포카 자체가 이래? 포카 자체가 이렇게야 일본 거보다 훨씬 낫다 미친거 같애 진짜 예쁘지 않아? 홀로그램이 진짜 예뻤어 야 나 이거 껴야겠다 이거로 껴야겠다 야 승관이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이거로 껴야지 야 연아 뭘 왜 이렇게 바리바리해서 따오셨어요? 뭐야? 뭐야 이렇게 뭘 이렇게 미친거 아니야? 어떻게 오케이 저 얘랑 고바치 저 쟤랑 결혼하려구요 저 지금 프러포즈 와갖거든요 그냥 우리 이걸 해볼까? 이거 먼저 너무 좋아 근데 칼이 없다 어쩐지 내가 칼이 찡겨오고 싶다라 내가 손톱을 깎게 푸름이 손톱으로 되게 잘 닿는데 야 여기도 다 여기 칼이야 칼 너네 손톱이 되게 짱짱하네 포토북부터 해볼까? 제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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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야 도겸이 다면 야 대박이다 야 이 와중에 코스 둘에 도겸이가 뽑은거야 그러네 너 거랑 맥불랑 똑같을 수도 있겠다 나 도겸이 처음 봐라? 아니 도겸이 나 이 택배 진짜 좋아하거든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처음 봐서 도겸이 포토북 약간 현대식 아더 같아 아거 같아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뽀동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 근데 진짜 얘는 이거 진짜 토끼 같아 진짜 예쁘다 하이치 버전부터 가보자 하이치 버전부터 가보자 굿 한 번에 뒤집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구야? 야 누구야? 야 야 야 야 야 너 왜 원우 아니냐고 너 왜 원우 아니야? 너 왜 원우 아니야? 이상하게 예라가 열강할 때마다 호시가 나와 신기하다 야 근데 이 정도면 라면 불지 않았어? 라면 먹어야 되는구나 레전드 까먹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아 정환이 야 야 나 무슨 거 처음 봤어? 이거 예쁘다 나 이거 수아 처음 봤어 나 이거 바꿔줘서 없는 건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냄새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야 냄새가 죽인다 잠깐만 근데 라임 향이 나긴 하다 어 어 근데 너무 뜨거워 신기해 똥냥 똥냥의 매력이지 익은 거 맞아? 약간 빠질 수 없어 나 똥냥 처음 먹어봐 진짜? 나도 제대로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려봐 나는 이 라임 향이 좋아 실제 똥냥 이거보다 더 강해 아 그래? 나 똥냥 거 먹어보고 싶어 나 푸빡푸빵거리도 먹고 싶어 우리 어디 가서 그거 있으면 꼭 먹자 그래 나 파타이 먹어보고 싶어 파타이 안 먹었어? 파타이 다 시키자 파타이 다 시키면 되겠다 아이고야 나도 우리 향신료 맞게 엄청 싫어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 야 근데 라임 향 생각보다 많이 난다 난 먹으면 먹어? 응 통화하지 않지만 3번째만 먹을 수 있다 생각해 난 향신료 좋아해 하지만 고소 못 먹어 아니 민규처럼 먹는 게 참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민규 나 임도 못 떼는데 진짜 아유 수리 분 오세요 좋아 너 슬리머도 챙겨왔어 너 야물딱지게 챙겨왔구나 제 크기들로 챙겨온 것 좀 봐 야 너 크림 크림카락도 챙겨왔구나 그냥 내가 이걸 가져왔잖아 너 야물딱지다 야 나 드림 거 너무 기대해 행복해 너무 떨려 우리 드림 받으면 같이 강할까? 좋아 11월 8일부터 배송인 거잖아 그럼 한 11월 중 아니 11월 9일 그니까 아니 8일 1일이지 아니야? 8일이야? 9일 아니야? 11월 10일 날 했어? 하면은 일본에서 배대지 통해서 오면은 응 한 10몇일 그럴걸? 중순에 됐나 볼걸? 응 왜냐면 나 여러 번 시켜가지고 그거 다 올려면 또 걸려 여러 번 시켰다고? 나 캐럿반도 두 번 나와서 시키고 H&B도 오하고 이거 세 개 와야 돼 나도 세 개 와야겠네 이거 하면 학배송 좀 해주세요 학배송 하면 진짜 더 야 학배송 하잖아? 12월 달에 올 수가 있어 뭐고 내가 진짜 향기증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왜? 학배송 하면 더 올려볼려? 어 1차를 빨리빨리 안 해 음 나 이거 한 알이 너무 궁금해 응 나도 하람이 근데 너희 두 번 하지 않겠어? 아니 아니 어? 그래? 택나는 소리? 아 나 권호 씨 셀카가 없어 흠 야 우리 6개 가지면 어떻게 먹는 거야 좀 뜯어볼게 응 내가 먼저 해볼게 그래 내가 10개 다 권호 씨 딱 한 잔 나왔거든? 30장 뒤에 우리 먼저 하고 가도 될까? 어차피 최장이잖아 그래 눈 감아 보지마 뜯다 말 안 해? 주라 그래가지고 내 또 듣지 뭐야 궁금해 호신 없구나 우리 표정 관리 잘했다 응 호신 없구나 근데 이렇게도 해야돼 나 응 여기 뒷면이지? 응 짠 내 새끼 전실 나왔네 아니 호신이 너무 많아 그래 야 문준휘 너무 무슨 일이야? 문준휘 너무 예쁘다 얼굴이 아 나 이거 있는거야 야 야 힙허티 짱 많아 나 하나비 중복 엄청 많지 않았어? 중복도 많고 그냥 힙허티만 왔어 같이 가자 간다 짱 아 아 아 아 거꾸로 들었어 거꾸로 들었어 너 근데 이거 있는거잖아 있는거지 야 야 너무 예쁘다 와 야 문준휘 무슨일이야 문준휘 출장 중 무슨일이야 야 이거 진짜 예쁘네 라스트 어 붙었어 잠깐만 어 어 어 원우다 아니네 와 너 이거 있지 않아 있어 다음에 내가 입을게 야 근데 그 와중에 호시가 한달 마울했다 야 어떻게 호시가 한달 마울했다 마이 트라이 에이 뒷맨인데? 하나 씩 어 나 이거 있는데 여기 호시 좀 안남아 잠깐 이거 퍼포 아니? 맞아 퍼포이 명호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나 명호 트래커 처음 봤어 나 이거 처음 봐 나 명호 처음 봐 나 그게 명호를 처음 봐 나도 어떻게 뒤에는 진짜 퍼포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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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다 아까 그거다 야 근데 진짜 예쁘다 어떡해 쿠쿠커 두개야 야 내 새끼 야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야 명호 진짜 예쁘다 야 명호 진짜 예쁘다 야 명호 진짜 예쁘다 명호가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찐이야 이거 야 너무 아름다워 야 진짜 지존 미인이다 야 저거 왜 이렇게 예쁘지 어떡해 야 손도 짱 예뻐 그러니까 약간 진짜 청취해 청순가련으로 찍혔어 야 실천하시네 너무 예뻐 나 오늘의 옆에 Hirons 아 하나 둘 셋 아 나 두개만 처음 봐 야 이거 이거 이게 도겸이 처음봐 저 뒤에 핑크 같아요 어 뒤에 핑크다 셀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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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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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오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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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귀엽다 얘 왜 이렇게 이뻐 좀 큐트야 나 지금 초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초면이야 다 초면이야 얘 되게 골고루있나봐 두둔 두둔 쇼하는거? 와 야 어떡해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나 꼬톡화 3개나 나온거야? 야 너무 예뻐 와 자기가 가자 어떡해 얘네 일부러 이거 다 이렇게 쾌넘으로 찍은거야? 이거 이 포즈 이게 다른 얘기도 있어 아 그런지 파란색 봐버렸다 봐버렸어? 아니 누구님 몰라 호랑색이야? 일단 일단 힙합 힙합 깔면 가자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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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뭐야? 쿱스다 쿱스다 야 야 이거 개예쁘다 나 이거 처음 봐 나 이거 처음 봐 약간 쿱스는 진짜 간지가 않아 그니까 야 나 여기 간지가 있어 태가 있어 와 이 포즈 너무 잘 어울린다 다음 너무 예뻐 오 콜라 같아 싹 봐버렸다 제가 뒤에서 본거 같은데? 뒤에서 본거 같은데요? 우지 전신이네 뭐야 왜 이렇게 다 전신이 빠졌어 어 그러네 나 왜 이거 자꾸 한 그걸로 가지? 그러게 어 사인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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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버렸다 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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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마저 왔지 봐버렸다 봐버렸다 어 찬이네? 찬이었네 찬이었네 아 분줄 알았어 속았다 속았다 야 인웅아 황 귀여워 홀로그램이다 어 홀로그램이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활이 삐쏠 오 다 나왔네 전신 뭐 돼? 야 전신 컬렉터야 컬러 다 났어 마지막 누구니? 하나 둘 셋 오 추워 셀카다 추워다 야 야 그럼 여기 진짜 두 번 안 나왔네? 어 승관이 빼고 다 나왔잖아 근데 되게 걸그로 나왔어 어 그러니까 진짜 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끼리 중복 나온 거 아 한 장 있긴 하다 아 맞던가 이거 쿱스 쿱스 아 맞네 야 근데 우리 되게 구성 좋다 잘 나왔어 잘 뽑았어 중복이 없어 야 우리 같이 앨범권 같이 해 이제 좋다 우리 기운이 좋네 우리 기운이 좋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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